헬로우 1 2 3 나마스테 디디바이야 오늘 저는 실면도를 하러 갈 거예요. 멀리 갈 수 없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미용실에 갈 예정이랍니다. 이제는 봄이 왔는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. 아파트 단지 중간에 이렇게 꽃을 심어두었어요. 이제 실면도를 시작할 거예요. 오늘은 눈썹과 이마, 인중을 실면도 할 예정이랍니다. 처음 해보는 실면도라 긴장했어요. 실이 밀착이 되게 잡아줘야 했는데 잘 몰라서 미용사 디디가 알려주었어요. 먼저 눈썹을 했는데 실이 지나갈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. 그리고 저만 그런가요?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. 반대쪽 눈썹까지 마치고 이마를 해주는데 제 얼굴 보이시나요? 이때부터 눈물이 나고 점점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. 인중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. 다 마치고 보니 얼굴이 붉어졌어요. 다 끝이 나고 크림을 발라주셨어요. 잘 보이시나요? 머리카락 끝이 많이 상해서 살짝 잘라주었답니다. 제 눈썹은 원래 짝짝이인 눈썹이라 다음에 오면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했어요. 눈썹, 이마, 인중 이렇게 해서 총 50루피 하나로 765원 정도 주었어요. 머리는 70루피로 하나로 1070원 정도 주었답니다. 실면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된다고 해요. 지역마다 미용실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한국보다는 저렴해서 인도에 오시면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바이바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려요. 안녕히계세요. 안녕히계세요.